XSFM입니다. 가짜 뉴스 확인 과정. 헬마우스 코너. 팟캐스트 에디션. 작년 초에 마스크 대란 뉴스를 접했을 때 이 뉴스를 안 접하죠. 그러면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웠던 건 채 보름이 안 됐습니다. 맞아요. 그렇죠. 해결됐죠. 백신도 마찬가지였죠. 요소수도 마찬가지입니다. 해결이 될지 안 될지 정해지지 않았는데 대란 기사를 마구 터뜨려요? 그때 정부 부처에서 나와서 장관 이런 사람들이 신중하게 얘기를 잘합니다. 그러면 그건 다시 기사화 되지도 않고 디펜스도 안 되고 대란이 있었지라는 잔상만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습니다. 이런 결과 하나. 그리고 나머지 결과 탁현민처럼 좀 성급한 사람이 나와서 말실수를 합니다. 그걸 가지고 또 때립니다. 그렇죠. 이런 결과 하나. 양쪽에 떡을 들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저널리즘이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. 문제가 아직 일어난 게 확실치 않은데 일어날 것 같다고 말을 하면 그다음에 어떤 반응이 나오고 어떤 결과가 나오고 실제는 다 해결을 해도 여전히 부정적인 잔상만 남깁니다. 이게 조선이 이 기자를 좋아하는 이유죠. 그렇죠. 그리고 최근 조선일보가 하는 어떤 행태의 전형이기도 해요. 제가 저 자신이 당했었기 때문에 잘 알지만 우리가 한번 헬메하스 코너에서 다뤘습니다만 그 소위 말하는 친녀 인사 카페 사장님 친녀 유튜버가 카페 사장님 개인을 공격했다는 걸로 잡았던 그 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박이 들어가면 그나마 어그로 외우가요 여러분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요. 헬마우스는 친녀 인사 못됩니다. 안 될 겁니다. 당장도 탁현민 욕하잖아요 내가. 그런 친구가 있을 수는 있어요. 근데 오신 먹기 전에 의전할 수도 있고요. 안 됩니다. 안 돼요. 저는 항상 그랬습니다. 저의 마지막 보루는 항상 저희 고양이 두 마리와 아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때립니다. 그리고 반박이 들어가면 가지고 있는 거 다 던집니다.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물이 그냥 뿌옇게 되는 거죠. 그렇죠. 안 보여요. 이게 처음에 문제가 뭐였는지 제가 처음에 어떤 문제 제기를 했었는지 그거에 대한 사실관계는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이제 사안 자체의 논란이 있는 겁니다. 진흙탕 싸움입니다. 완전 그야말로 그렇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올 한해 우리가 당했었던 백신 관련된 그 난리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저희가 헬마우스 코너에서도 올 초반부터 이야기를 했었던 게 뭐냐면 정부는 2월에 백신 보급과 관련된 그랜드 플랜 스케줄 표를 제시를 했고 그 스케줄 표에 맞춰서 백신 공급이 이뤄지고 있는지 사실 그것보다 빨리 됐고 전세계 온나라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속도가 돼서 기적이 나왔는데 그렇습니다. 여전히 한국 국민들 머릿속에서는 망한 걸로 느껴지죠. 그때 저희가 뭐라고 했었냐면 제가 그때 딱 정확하게 제가 그 발언을 하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먼저 시작한다고 먼저 끝낼 수 있는 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.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. 이거 정권에 미안할 게 아니라요. 이런 기적을 일으켜낸 담당 공무원들한테 너무 미안한 일이에요. 그러니까요. 그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어떻겠습니까? 조선일보가 싫어하면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우리는 일을 잘못한 사람이 되는구나. 무능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. 라고 여겨질 거예요. 그래서 백신 기적같이 가져오니까 부작용 타령한 거 봐요. 동일인물이. 그렇습니다. 그러다가 그 여파가 결국 지금 성인의 90% 이상의 2차 접종이 끝난 상태인데도 청소년층에 대한 접종률이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불신을 심어준 결과가 된 거거든요.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러니까 이번처럼 뭔가 처음에는 열정패이에 초점을 맞춰서 정권을 타격하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공격을 했다가 반박을 당하면 있는 거 다 던져가지고 뿌옇게 만드는. 그렇죠. 비슷한 상황인 거죠. 거기에 질질 끌려다니다가 망하고 있는 게 지금 일본 같은 경우죠. 그렇습니다. 일본은 지금 오미크론 변종으로 쇄국을 선언했잖아요. 무려. 10개월 동안 닫았다가 다시 연지 2주 만에. 네. 무려 쇄국을 선언했잖아요. 얼마나 바보입니까? 그거가 제일 중요한 방법인 줄 알고 손 놓고 있다가 한 번 망해본 사람들이 왜 또 이런 방법을 쓰느냐. 정치적인 이유는 뻔해요. 그게 소리가 덜 나오니까. 네. 어차피 죽은 민원인은 말이 없어. 사람들은 실제로 처하는 재난보다 그 재난이 있다고 소란을 떠는 언론을 더 싫어해. 라고 자민당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. 한국의 지금 정권은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고. 그렇죠. 조선일보는 아니야. 자민당에 오라. XSFM입니다.